그래서 3번을 체크 야! 호비키! 호비키! 셋! 어? 뭐야? 누구니? 비키야 수업시간에 장난치면 되겠어? 딱 저 아니에요 그럼 그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? 이거 장난감 맞는데 박세인이 준 거예요 선생님! 저는 억울합니다 와... 둘 다 장난치지마 너 때문에 나도 혼났잖아 박세인 건수만 나타나라 내가 진짜 복수한다 화나네 나만 혼났잖아 진짜 화나네 오키님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번판에서 진짜 박세인한테 복수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 눌러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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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 어?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뭐지? 어? 어? 꼴등 노트? 꼴등 노트라고? 어? 어? 대박 이 노트에 이름과 날짜를 쓰면 그 날짜에 꼴등하게 된다? 꼴등을 한다고? 야! 나와 나와 야! 오비키 나와 야! 오비키 나와 너 나와? 야! 너 사람 들어가 있는데 왜 두들기면서 나오라 그러냐? 너가 들어가 있는지 내가 아니까 그렇지? 넌 하루라도 마음을 곱게 쓰면 안 되겠니? 오비키 비켜! 어? 나는 천호무적 박세인 청교 1등 박세인이니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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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트에 이름과 날짜를 쓰면 그 날짜에 꼴등하게 된다 박세인 정교 1등? 두고보자 자 다들 조용 조용 수업 시작한다 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내일부터 시험인거 알죠? 네 준비 잘되고 있니? 당연하죠 철고족 박세인 정교 1등 박세인인데 그래 시험 성적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비례되니까 아 모두들 열심히 하도록 뭐 그럼 수업 시작한다 10쪽 피세요 으 으 에이 설마 설마 여기에 이름 적는다고 갑자기 전교 1등이 전교 꼴등 되겠어 아 뭐 이런거 만들어 놓은 거야 웃기네 진짜 어 이 노트 내가 갖고 있는 노트랑 똑같이 생겼네 나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이거 이거 완전 똑같잖아 이거 봐 내가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볼게 이정도 크기를 잘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때 똑같이 썼지 대박이지 이제 이거를 색칠하면 으 으 이거까지 붙이면 완전 똑같아 줘 오 뭐야 뭐야 진짜 뭔지 모르겠네 구분 가능한 절대 못함 와 완전 똑같아 이거 봐 완전 똑같이 구분할 수 있음 진짜인지 어떤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절대 구분 못함 그게 500킬 어 근데 진짜 어떤게 어떤 거야 아 진짜 애는 박세인 이름 이게 진짜야 왜냐하면 여기 열면 박세인 이름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열면 박세인 이름 없지 휴 이렇게 구분해야 되네 아 학교가서 이 노트로 장난쳐야지 아 재밌겠다 깨깨 깨워봅이 이쯤에 한번 놔 볼까 음 아니 살짝 더 자연스럽게 요런 느낌 좋았어 뭐하냐 아 깜짝이야 뭔데 그렇게 놀래 아 너때문에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아니 뭔데 그래 별거 아냐 그냥 밖에 사람 몇 명 지나다니나 그런거 했어 심심해서 심심하냐 이거 봐봐 뭔데 암호 짜잔 우와 조그맣고 귀엽다 너무 조그맣고 귀엽지 이거 해보면 우와 둘 셋 어 오호 나도 나도 하나 둘 셋 어 안걸렸어 내 차례 내 차례 오 다음은 나 오 걸렸다 걸렸다 재밌다 재밌다 미키오 미키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지 어 공채 사라졌다 사라졌다 그새 누가 가져왔네 뭘 어 그게 자 다들 조용조용 자리에 앉아 나 나 나중에 말해줄게 그래 다들 지금부터 시험 볼거니까 책상위에 아무것도 없게 하자 와 시험 다들 준비됐니? 최선을 다해서 어 지금까지 공부했던거 열심히 해보자 네 자 받고 돌리세요 자 아 아 아 아 아 말도 안 돼 아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빌려 썼잖아 으 말도 안 돼 진짜 꿀뚱노트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 으 잠깐만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진짜 내가 여기에 이름을 썼다는 이유 하나로 정교 1등 박세인이 꼴등이 된 거라고? 말도 안 돼 흠 그래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 실험하면 진짜 상처를 줄 것 같고 내가 이러면 해본다 왜냐 나는 정교 꼴등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설령 이번 시험에서 정교 꼴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치만 야 너 이제 하다 하다 정교 꼴등까지 해와 어? 어떻게 할라 그래요? 어떻게 할라 그래? 아 엄마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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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전 꼭 알아내야 돼요 이 노트가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도 시험 본다 모두 자리에 앉자 마음의 준비를 하자 마음의 준비를 하자 후우 네 자 받고 넘기자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한다 어느 것을 꼴을 까요 띵롱띵 전교 뒤에서 5등? 꼴등? 꼴등이 안되고 전교 뒤에서 5등 했네 뒤에서 5등? 잠깐만 내일은 분명히 써있는데 헐 꼴등이 안됐네 이게 뭐지? 어? 소라야 왜 울어? 아 말도 안돼 왜 그래? 울지마 내가 전교 꼴등이래 전교 꼴등 소라야 너가 전교 꼴등일 리가 있어? 그러니까 말도 안돼 열심히 했는데 너 맨날 전교에서 이상등은 꼭 하잖아 나도 모르겠어 이상하네 설마 설마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지 않게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 시작